여러분, 아레나 광장 앞! 바로 이 뒤에는 거대한 미디어 큐브가 있는데요. 이 큐브에는 김한기 작가님의 작품, 우주, 바로 이 큐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춥잖아요. 우리 방구석에서 한번 관람해봐요. 자, 지금부터 영상 속으로 갑니다. 아, 고, 고, 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저는 사실 지금 매우 지친 상태인데 멈추지 마세요! 라고 써있네요. 말이 안 나와!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눈들게요! 저 눈들게요! 둥근해가 땄습니다! 2021년에 첫 해가 밝았는데요! 여러분, 올해도 건강하시고요! 올해도 롯데월드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선경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메뉴스가 더 많이ortune including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mum. 여러분 , 여러분, 저희쪽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